동현이가 아직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하대. 적응될 때까지 니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 네.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아. 너 없는 동안 나 혼자서 얼마나 뺑이쳤는지 알아? 자, 그럼 나도 셔틀 펴. 동현이는 제익이랑 같이. 111페이지. You can adjust the brightness of the light with the steps. 여기 저쪽 수치가 뭐야? 부정하다, 적응하다. 그러면 여기 맞는 거는? 네, 이거야. Next is the picture. Travelers. 나는 얼마나 힘들겠다. 왜 안 먹어? 싱거워? 다시 한번 먹어봐. 아 맛있겠다. 이제 간 딱 됐다. 먹어라. 네 먹어. 먹으라고. 오연정 역시 포커 페이스. 리액션 없잖아.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으악. 어머 미안. 실수. 에이 고삐들. 조용히 좀 해라. 밥 좀 먹게. 그래 밥 먹어 이 뒷새끼야. 아니 갑자기 왜 우리한테 동의를 왜? 되게 배고픈나봐. 와. 이거 싫었냐? 조진딸 새끼가 머리를 다치더니 첫 돌았나. 조진딸? 어떻게 해. 한마디 기억나게 해줘?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해? 너희들 거기서 뭐해? 수업 끝나고 좀 보자. 야. 잠시만요. 우리 동현이. 야 왔구나 우리 동현이. 잘 잘해. 태우가. 죽이지는 말고.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너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맞냐? 말투도 존나 꼰대 같고 야 하지만 달라질 건 없어 잘 들어 매 쉬는 시간 나한테 튀어와 햄버거랑 딸기 사오고 혹시 내가 소위 셔틀 뭐 그런 거였니? 도영이 나랑 안 맞아? 맞을래? 그럼 기억날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내가 맞는 거 싫어 이 새끼 미친 새끼가 어? 이 새끼야 또 아이씨 만만해서? 어 그냥 만만해서가 아니라 야 존나 만만해서 알겠냐 이 비용신아 아 아 너희 뭐 체육관에서 쩝쩝 좀 치냐? 쟤 너희 강하다 시발 야 김동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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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제 다 봤지? 난 아무도 못 봤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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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잖아 야 가만히 있잖아 야 야 좀 해놔 아이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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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돼 이 새끼야. 뭐? 좋은 말 할 때 내놔! 빨리 내놔! 내가 보면 안 될 거라도 있냐? 당장 안 내놔. 괜찮아? 괜찮아? 내일 줄게. 야 어떡해. 내일 꼭 줘야 돼! 네, 김동현입니다. 소감 한 번 하시죠. 내, 내, 내가 소감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래, 다시 현장이 안 결합할게. 약속해. 역시, 이 난간에서부터 쭉 걸어서 저기 걸려있는 현장기 신발 가지고 오잖아. 그럼 미션 클리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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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김동현! 그만해! 야, 네 신발 찾아주고 있다고 전환이다, 야. 너 진짜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그 밑에 내가 있었다. 내가 동무성 지우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왕따 새끼가 뭐 어떻게 하겠어? 어이, 고삐리들! 너 이 개새끼 찾았다. 핸드폰 내놔! 빨리 내놔! 네, 고삐리들! 재미있던데, 동영상? 그래서. 경찰서로 더 가시게. 이 새끼 이거 대가리 다친 선이 내 피셜 오지네. 왜? 실은 나도 경찰 별로 안 좋아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 매일? 카피는 떠났다. 보험으로. 앞으로 성가시게 하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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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